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같이 해주시고자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한인 노인분들의 모습 전반적으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3국 한국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소 참고가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꾹 눌러주시고요. 무엇을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입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노인, 노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나이는 평균 은퇴 연령을 지나고 있는 15세 이상, 67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을 일컬어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경제활동에 있어서 은퇴를 끝나신 분들을 말씀하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인분들의 노인의 모습은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970년대 이후에 미국에 오신 1세 이민들, 1세 이민자들이 이제는 열심히 사시다가 또 세븐대 일하시면서 경제활동, 그리고 자식의 교육, 그리고 삶의 터전의 정착을 가져주시고 40년, 50년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노인이 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미국에서 이미 오셔가지고 정착을 하신 가운데 있어서 가족 초청 이민, 한국에서 은퇴를 하신 경우에 한국에서 은퇴 이민을 결정하셔서 오신 노인분들의 모습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한국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다소 노인, 그리고 부부의 삶이 좀 더 빨리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을 하더라도 대부분 인서울, 인한국 내에서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과 같이 동화된 삶을 영유하고 시작을 하죠. 또 한편으로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아무리 취업을 하려고 해도 취업률의 문제점, 그리고 취업률의 고용의 힘든 점 때문에 사회생활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대학원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모하고 같이 살고 있는 한가족, 소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삶의 영유의 모습을 좀 더 길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대학을 지나가면서부터 기술사 생활을 하기도 하고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취업이 된다고 하면 다른 주, 다른 나라를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부부의 모습, 노인의 모습이 좀 더 빨리 시작할 수 있고 빨리 보여지게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점이겠지만 부부관계를 영유를 하다가 행복하게 살라가 한 상대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노인이라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우울증을 좀 더 빨리 겪고 많은 기간 동안을 거듭해서 가질 수도 있겠죠. 노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우울증과 또한 외로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나 다른 점이 없는 노인분들의 모습에 공통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SNS라든지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논대거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많고 다양하게 또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하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스마트 기기에 익숙해져 있지 못한 우리 노인분들은 다소 한정되어 있는 스마트폰의 생활 그리고 노인으로서 혼자서 삶으로써 또 주변인들과 가까이 사는 모습이 다양하지 못한 어떤 게 다양하지 못할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웃에 있는 관점에서의 노인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같은 언어를 쓰거나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노인분들입니다. 따라서 옆집에 가서 마실을 간다거나 문을 두드리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나하고 비슷한 환경의 노인분들을 접할 수 있지만 미국인 경우에는 옆집이 바로 한국 노인분이 되거나 내가 말을 쉽게 통할 수 있는 문화를 같이 가질 수 있었던 예전에 나의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노인분들이 다소 조금 더 우울증이나 또한 외로움을 더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다른 시각에서 또 한편 볼까요? 30년, 40년, 50년 동안에 미국의 이민 생활을 해서 경제활동을 갖추고 교육에 힘을 쓰면서 자식을 다 분가시킨 다음에 경제적으로 윤택하신 분들은 최근에 와서 한국에 살기가 좋아지고 의료 혜택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각종 노인의 프로그램도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성, 나의 주변인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다 보면 역이미를 생각하는 노인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다른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제2의 고향이고 이 나라처럼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나의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만족감을 가지시고 미국에서 생을 마감하시겠다는 그런 노인분들도 계시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극화로 보여지는 노인분들의 모습이겠죠. 자, 건강 문제에 있어서의 프로그램들을 한번 본다 그러면 미국에서의 건강상에 노인분들이 사시다가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정부 혜택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간병인을 받을 수도 있고요. 미국 정부가 제공을 하고 있는 식사, 청소 도우미 등을 제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죠. 내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최근에 와서는 전혀 의식을 갖지 못하는 생활이 된다 그러면 호스피스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대한민국도 서구,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좋은 복지정책 프로그램을 많이 받아들이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하고 거의 동일한 프로그램을 한국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간병인 제도라든지 치매 노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정부 보조비를 받는다든지 각종 혜택을 받는다든지 문화적인 혜택을 받는 프로그램은 한국도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보다는 더 좋게 돼 있는 프로그램들이 몇몇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드린다면 치매 노인을 위한 GPS 프로그램. 한국 같은 경우에 GPS 프로그램으로 GPS 시스템을 장착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노인들한테 GPS 신발까지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다니는 노인분들이 바닥에 깔창에 있는 데에 GPS 프로그램을 장착을 해서 노인분들이 그날 오후나 저녁에 집에서 떨어진 곳에서 멀리 있는 데거나 집을 돌아오지 않는다면 관계된 기관에서 GPS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분들의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프로그램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스마트 프로그램이 한국에 어제 최근에 와서는 좀 더 한국의 프로그램의 발전 때문에 노인들한테 제공이 더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의 형태로 본다 그러면 한국의 노인분들은 어쨌든 내가 개인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식을 분가시킨 다음이라도 내가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으로서의 내 주거 환경을 갖추어지만 됩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도 노인들을 위한 따로 복지 주거 프로그램들도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실버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버타운인 경우에는 잘 돼 있는 또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나가는 실버타운 지역이 굉장히 윤택한 지역인 경우에 실버타운들은 실버타운 내에 골프장, 테니스장, 댄스장까지도 갖추어져 있고 관리비와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의 계산을 해서 제공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받고도 있죠. 하지만 노인이 되면서 실버타운에 입준하지를 못하는 경제적으로 완성도가 좀 더 낮아진 경우에 있는 분들은 노인 아파트의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자 노인 아파트 굉장히 경쟁률이 심하죠. 특히 한국분들이 선호하는 지역, 한국분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지역 내에서는 대기 순서가 뉴욕 유저지인 경우는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시설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인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뒷돈, 뒷거래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노인 아파트 제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비교를 한다 그러면 또 하나는 노인센터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센터라는 부분은 노인들만 모여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아쉬움이 많이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국인분들은 노인분들이라고 해도 40년, 50년을 사셨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인 부분, 언어적인 부분이 제일 크게 부딪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종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면서 하루에 교육을 제공시켜주는 그러한 노인 프로그램에 우리 한인분들이 저조한 반면 미국인들은 또 미국의 주류 인종들은 굉장히 참여도가 높습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그러한 부분으로 사실 많은 정보를 모르고 있고 또한 우리 한인 단체들의 어떤 서포터의 면에 있어서도 사실 아직까지는 아웃사이드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인분들을 위한 그러한 기초 정보 프로그램들에 대한 제공이 아직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우리 한국분들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각종 한인 단체에서 한인들을 위한 미국 주류사회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제공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좀 더 열심히 제공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그러한 아쉬움도 있고 또한 그러한 바람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많은 한국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을 본다 그러면 어떨까요?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해서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관이라는 게 있죠. 자 한국인분들은 같은 언어, 같은 문화생활을 살고 있는 그러한 조건에서의 환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에서는 노래교실, 바둑, 서예, 그림, 컴퓨터, 핸드폰, 춤, 악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무료죠. 또한 각종 세들이 제공하는 무료 점심을 제공받기도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고 노인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노인들에 대한 제공하는 단체들이 세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한국도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미국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의 한인 노인분들은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조금 더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노인북지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우리 한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냐면 대부분이 종교활동이죠. 천주교, 불교, 교회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종교활동을 하시고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으시고 나이가 비슷하시고 마음에 맞는 분들이 개인적인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나 지리적인 문제점이 있죠. 미국에서는 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운전을 하실 수 있고 아직까지는 운전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신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냐면 대부분이 프랜차이저 지점이죠. 그런 프랜차이저 지점에서 커피나 도넛 아니면 샌드위치 정도를 하나 시켜놓으시고 시간을 여러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과 고객인 노인분들과의 어떤 충돌 관계가 돼서 이슈가 되는 경우와 뉴스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고 있습니다. 아쉽죠. 노인분들이 모여서 지낼 수 있는 공간적인 터전이 사실 미국 사회에서는 어느 특정인들을 위한 특정 인종들을 위한 제공을 정부에서 따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인분들의 우리 한인 인구들이 서포트를 해서 우리 한인분들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을 하는 그런 공간이 좀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인 경우에는 복지 간호사부터 아까 말씀드린 노인정, 노인회관 또 그 외의 양로원 그러한 부분들의 조건이 조금 더 다양하게 그리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노인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왕성하게 아직도 열정적이시고 또 가족 관계가 유대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무엇을 할까요? 손자, 손녀들을 케어하고 라이드와 픽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부가 또한 가족이 경제활동을 공유하면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학교를 아이들이 다닐 때에 라이드와 픽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픽업을 하고 또 집에 와서 간식을 먹이고 때로는 학원을 갈 때 라이드를 해주는 일들을 노인분들이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보실 겁니다. 또한 그 부분을 낙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어떤 분들은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없어서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노인분들도 많습니다. 한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취미활동을 본다 그러면 제일 많이 한국 분들이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골프죠. 미국에서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요금이 다소 편리하고 저렴하면서 손쉽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을까요? 바둑, 서해, 그리고 장기, 그 외의 모임에 있어서는 등산도, 낚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모인의 복지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의료보험이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과 노인들의 혜택에 있어서 따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의료보험에 있어서는 공의 체계화되어 있는 그리고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코스나 그리고 그 팔러시에 따라서 제공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67세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금을 내신 분의 한에서는 10년 이상이 됐을 경우에 사회보장연금을 받게 돼 있죠. 하지만 10년 이상이 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으신 분들은 사회보장연금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게 문제이고요. 따라서 사회보장연금을 못 받으면서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다소 제공을 받는 데 문제점 그리고 받는 혜택에 있어 예외가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한 분들은 웰페어 프로그램이라든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부 혜택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온 경우에 그런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의 또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체적인 정부의 혜택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미국에 온 지가 5년이 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 혜택을 자유롭게 받을 수가 없고 만약에 받게 된다 그러면 후견인, 서포터죠. 내가 미국에 들어올 때에 보증을 했었던 그러한 스폰서가 모든 책임을 지어야지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적인 능력, 영어 능력이죠. 그 다음에 재산 능력이 어느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민을 통해서 들어오는 평가에 있어서 배제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은퇴 이민을 생각하시고 그러한 이민의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어려움이 점점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각으로 볼 때 노인들, 이를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노인 인구가 다 많아지는 입장에서 굳이 한국에 떠나서 미국에 사는 게 무엇이 중요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뉴욕 히다리쌤의 입장에서는 한인분들의 노인 인구도 더 많아지실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노인 인구층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더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아지는 기대치를 가지는 입장에서는 우리 한인분들, 물론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인분들이 좀 더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내 프로그램 그리고 그에 대한 혜택 많이 공부해서 노인분들한테 알려주시고 알려드리고 또 우리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한인분들의 성장하는 단단한 튼튼한 우리 한인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미국에 살고 계시는 한인 노인분들의 모습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시간이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 품목 하나마다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한인 노인분들이 살고 있는 미국의 모습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소 참고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뉴욕키다니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